이제는 성민이 되셨습니다. 가운데 보시면서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좋습니다. 자 이번엔 왼쪽 가겠습니다. 왼쪽 보시면서 우리 막내답게 좀 귀여운 표정 하겠습니다. 귀엽게 손가락 하트 얼굴 하트 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서 열대야 컨셉 앞에 이번에 시크하게 갈게요. 도도하게 오올 좋습니다. 도도하게 좋아요. 마지막 가운데 보시면서 열대야 공주 포즈를 합니다. 하나 둘 셋 네 귀여움과 시크함을 다 가지고 있는 엄지야 마지막 화이팅 하겠습니다. 엄지 화이팅! 좋습니다.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여자친구 분들 모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토크를 또 이어봐야 되니까 토크 좀 준비해 주세요. 제 기억으로는 17살 때 데뷔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성민이 되셨습니다. 가운데 보시면서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좋습니다. 자 이번엔 왼쪽 가겠습니다. 왼쪽 보시면서 우리 막내답게 좀 귀여운 표정 가겠습니다. 귀엽게 손가락 하트 얼굴 하트 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서 열대야 컨셉 앞에 이번에 시크하게 갈게요. 도도하게 오올 좋습니다. 도도하게 좋아요. 마지막 가운데 보시면서 열대야 봉지 포즈 갑니다. 하나 둘 셋 네 귀여움과 시크함을 다 가지고 있는 엄지야 마지막 화이팅 가겠습니다. 엄지 화이팅! 좋습니다.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여자친구분들 모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통글을 또 이어봐야 되니까 부탁드립니다.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네 균형을 맞춰서 서주시길 바라고요. 자 먼저 정면 보시겠습니다. 여자친구 해금 표정 부탁드릴게요. 네 정면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왼쪽 보시겠습니다. 왼쪽 보시면서 또 이번 앨범 타이틀곡답게 좀 시크한 표정 갈게요. 시크하게 뮤직비디오에서도 아주 무표정으로 일관한다고 들었는데 시크하게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오른쪽 보시면서요 약간 사랑스러운 표정도 한번 가겠습니다. 사랑스러운 표정 나 사랑스럽다 자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면서 먼저 손가락 하트부터 가겠습니다. 손가락 하트 내려주시고요. 손가락 하트 그리고 좀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큰하트도 될까요? 큰하트도 한번 갈게요. 그래요. 2인 1조로 짝지어서 지금 한 분 잘못되셨는데 지금 팔이 안 맞습니다. 한 분은 이쪽으로 선생님 왼쪽으로 한번 해주시고 네 그 손으로 갈게요. 자 가겠습니다. 자 큰하트 좋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화이팅 갈게요. 일곱 번째 미니앨범 여자친구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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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자 단체 사진촬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개인컷을 또 찍도록 할게요. 우리 리더 소원양만 남겨두고 잠시만 옆에서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소원양부터 가운데 서주시고요. 아니요. 내게 다가와 왔다. 아이씨가 도저히 알ığımız 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